성적 탑 세븐스까지는 결승 진출이 확정이 되고요 여덟 번째 진출자는 국민대표단이 여러분들의 투표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최종 수위 탑 세븐스까지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와 7명 먼저 발표하는데 진짜? 7명 자 여러분들 몇 위를 먼저 알아볼까요 우리? 1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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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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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위가 제일 떨리는 7위가 압도적으로 7위를 궁금해하십니다 좋습니다 5위부터 발표합니다 먼저 5위 알아봅니다 안정적으로 결승에 진출한 첫 번째 결승 진출자입니다 5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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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위 너무 늦었어 축하해요! 축하해요!